킬바사 챌린지 이상 고르기 가위바위보! 나는 4번 뭘까? 짠! 젤리 나는 3번 커튼젤리 찰롬찰롬 양말로 양말! 못나가 못나가 이기상 고르기 가위바위보! 예스! 예스! 나는 1번 아싸 머사드 나는 5번 딸기시락 머사드 딸기시락 물타기 맛있겠다 역시 잘어울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맛있어! 응 이상 고르기 가위바위보! 나는 6번 예스! 그쳤어! 그럼 나는 이번 아 불닭 불닭 케첩 아 너무 매워 너무 맛있어 아 불닭불닭 사파이어 보도 이상하게 생겼어 얼음 가라? 손 시려 휘핑 아 대박 맛있겠다 나도 나도 우리 점점 롤이 오지올 하구이 하구이 손 시려 바이바이